네, 우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비밀 마찬가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전부터, 아니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갖기 이전 안기부 때부터 특지나 아마 노동운동가에 대한 강범위한 사찰은 아마 많은 동지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민을 해킹 사찰하는 국정원의 이 범법적인 행위를 지켜볼 수 없어서 국민고발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정수석보원장 최정규입니다. 그저께 국회 정보위에서 추궁하고 위병호 국정원장이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노가 치솟고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자살한 임보 씨가 정말 왜 죽었는지 지금까지 알려준 바위 하면은 사실상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직 국익을 위해서 민간인 사찰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또 그가 탔던 바정마티즈 차량을 왜 국정원에서 폐차 지시를 했던 겁니까. 우리 세월호의 선주가 국정원이라는 끊임없는 너흑처럼 정말 이 죽음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작용되어 있는 것인지 무엇을 눈피하려고 했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조작하고 대선 개입하고 정통성도 정당성 없는 이 정권이 이제 국정원이 패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적은 손바닥 위에 놓인 것처럼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노동생조권을 위해서 지키는 우리 민주노총으로서는 더욱더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기에 국민고발단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들이 국민고발단 오늘 국정원의 법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일당백이 돼서 고발단 확대하고 우리가 강호평사고기에 반대해서 전국민이 이 청계강장에서 뜨겁게 달고 왔던 그런 열정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동위원장과 계십니다. 오늘 서울역에서 이제 쌀 수입 그만해도 되는데 지난 23일 날 농식품부에서 3만 톤 밥상육 쌀 수입을 한도에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 와서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 김무성이가 미국에서 가는 데마다 큰절하면서 올값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현수막의 빨간 글씨에 절대 쌀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김무성이가 지금 미국 가서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정말로 배알이 꼴내서 못 보겠습니다. 싸도 팔고 정말로 치사율이 90%라는 탄저균에 주한미군들은 백신을 다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우리 내국인 노동자들은 백신 한산도 맞은 색이 없습니다. 멜스보다 몇 배 치사율 가까운 이 엄청난 탄저균이 우리의 공간에서 떠돌이고 다녀 있어도 관련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노동자들한테 가해지는 저들의 가공화 폭력이 어떻습니까? 여기 젊은 우리 동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동기들 실업률이 그리고 늘어가고 청년 일자리를 실제 우리가 가로막는 주범으로 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정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보면 인턴, 수습 이런 것들이 사실 청년 실업을 늘어놓는 하나의 원인이더불구하고 마치 비정규 노동자들이 보호한다는 것이 아버지 세대의 정규직을 임금 깎아서 정말로 청년들한테, 자식들한테 비정규 채우고 하는 게 이게 저들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입니다. 임금 깎고 해고시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들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이라면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우리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이 밟히고 있습니다. 국조, 특조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라 넘어서 이제 이제 그만해라 라면서 득푸라고 바를 것입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국정원의 민간이 사찰 이 중심은 저는 지금 가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의 폭언 앞에 다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목소리나 국정원의 해킹 사찰을 반드시 한정의 의혹 없이 우리가 임금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야에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반사람부터 많이 이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치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차게 준비합시다. 비록 여러 가지 여론 속에서 아직은 미비한 첩풀이지만은 이 첩풀 하나가 폐기되고 처리되어서 이 강정을 넘치도록 힘차게 투쟁조직이 좋겠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